이제 떠날 준비된 거야? 후회에 없는 거지? 이브,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주로 떠나는 만큼 긴 여정이 될 거야. 자이온에서 매듭지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정리하고 떠나는 게 좋을 거야. 후회는 없어. 궤도 엘리베이터로 데려다줘. 좋아. 모두 탑승하도록 해. 저기가 알파코어가 있는 곳이라는 거지? 아담? 내 말 듣고 있어? 어, 어, 미안. 자이온에서 메시지가 와서. 무슨 일 있는 거야? 좀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. 아무래도 자이온으로 돌아가야겠어. 뭐?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? 난 혼자라도 가겠어. 지금 와서 다시 자이온으로 돌아갔다간 상황이 어찌 변할지 모르니까. 이브. 넌 날 내려주고 자이온으로 돌아가. 난 혼자야 할 수 있어. 잠깐! 여기서 완전 좋은 생각이 있다고요. 드론 오퍼레이팅을 저한테 넘기는 거예요. 그 사이 아담은 호버바이크를 타고 자이온에 다녀오고요. 어때요? 완벽하죠? 릴리. 드론 오퍼레이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. 섬세한 조작, 폭넓은 시야, 신속 정확한 상황 판단, 그리고... 그리고 스테빌라이저, 스캐너, 링크 센서들이 다 알아서 해주던데? 헉... 그걸... 어떻게... 레일건으로 개조하면서 다 파악해뒀죠. 시운전도 충분히 했고. 그래도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와는 비교가 안 되지. 이브도 릴리와 같은 생각이야? 우릴 믿고 다녀와, 아담. 아... 알았어. 알았다고. 내가 올 때까진 무리하지만 마. 특히 릴리 너. 승긴 용 banker... 아니, 왜... teenage 애폩ng인 money. 넓은ANT 잊은 거야 이건 doch. 몇 권리 아이가 조금 누교를 치는 do 어디 실력발이 좀 해볼까나? 히힛 그 애도 엘리베이터 최근까지 운행되던 곳이에요 지금도 퓨전셀의 힘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허무한 우주 공간에 빈 상자들을 뿌리면서 어? 주변에 생냥치 반응이 조심하세요 아... 으읍 으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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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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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! 유후! 무사 통과! 역시 고성능 바디, 간나네요! 아... 마더스피어는 알고 계셨겠죠? 아마도. 어... 그래도... 왜 우리에게 진실을 감춘 건지 묻고 싶은 거지? 전 진짜 단 한 번도 마더스피어를 의심해본 적 없어요. 하지만 아주 약간... 혼란스러워서요. 이해해. 나도 마찬가지니까. 하지만 그 이상의 정보가 없는 이상 알 길은 없어. 릴리, 우선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자. 네, 명심할게요. 해킹 성공! 스위치를 눌러주세요. 어? 하이퍼 튜브가 닫혀있어요. 스페이스 센터와 연결된 루트는 저거 하나뿐인데...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줘. 어? 하이퍼 튜브가 닫혀있어요. 사이퍼 튜브가 닫혀있어요. 사이퍼 튜브가 닫혀있어요. 아마도 안아있는 슬퍼가 닫혀있어요. 자, 그 다음은 남편이 다 닫혀있어요. 알 수 있는 것이 쏟아도 나오지 않았네요. 아마도 또 하이퍼 이쁘는 거의 다 닫혀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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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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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입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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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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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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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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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으악! 릴리! 전 괜찮아요! 조심해요! 위를 봐요! 여긴 벗어나야 해요! 어서요! 달려요! 엎치면 안 돼요! 엎치면 안 돼요! 어서 위로! 이봐! 안 돼요! 여길 벗어나야 해요! 어서요! 달려요! 엎치면 안 돼요! 이봐! 안 돼요! 엎치면 안 돼요! 여길 벗어나야 해요! 어서요! 달려요! 엎치면 안 돼요! 엎치면 안 돼요! 어서 위로! 엎치면 안 돼요! 계속 달려요! 계속 달려요! 이봐! 길어요! 이봐! 엎치면 안 돼요! 엎치면 안 돼요! 엎치면 안 돼요! 엎치면 안 돼요! 어서요! 달려요! 엎치면 안 돼요! 흐흑! 아찔했어요! 이제...됐어... 불은에서 원...신속하게 이탈하죠 동감이야 여길 넘어갈 방법을 찾아보죠 이제...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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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гp 흣! 흠 피피장 흠 흠! 흠! 근데 흠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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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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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바 라이브 릴리, 너무 조용한데? 콜룬이 생각이라도 하는 거야? 어? 어떻게 아셨죠? 랩 데이터를 뒤져보다가 깨달은 건데요. 대기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콜로니 네트워크와 연결이 가능할지도 몰라요.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겠어. 연결만 된다면 모두의 기억, 그리고 네이티브의 진실을 담긴 레거시까지 보낼 수 있을 테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